예수를 담긴 해가 원하네 딸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받아서 주님의 형사님 지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심령의 부응을 경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나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도 아주 특징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사람이 물고기에게 삼켜줬다가 다시 나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요나 자신이 바로 그 경험을 했던 분이신데요 2장 2절에서 물고기 뱃속을 소울의 뱃속 음부의 뱃속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불렀는데 이건 죽음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으뜸가는 주제는 한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고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부응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준다는 거 바로 그게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저는 여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자신은 너무나 추한 죄인이질 않습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을 만한 대상이 아예 처음부터 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전도서 5장 2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땅에 붙어있는 보잘것 없는 존재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말씀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저 바다에 떠있는 무인도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은혜의 다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부응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오셔도 우리가 말씀에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것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는 요나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이 내용이 무엇일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음 닌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닌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이 아수르의 죄악이 닌웨에 다 모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그 닌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닌웨로 간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불순종에 관해서 3절이 이렇게 기록하였죠 그러나 요나가 요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데 비해서 요나는 우리와 달랐다 그는 훌륭했다는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상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람이 뭐가 훌륭하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뭐가 훌륭하겠어요 그런데 왜 저는 그분이 우리보다는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거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깊이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다 그 말씀 앞에 직면하여 전 인격과 존재로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요나가 우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 점에서입니다 보세요 최소한 요나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고민했어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니누에로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막 고민하다가 난 니누에로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가 오늘날 스페인 땅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아마 생활을 정리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요파 항구로 가서 배를 탄 겁니다 행동을 했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더라면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요파로 가서 배를 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었다는 증거니까 숱하게 말씀을 듣고 읽어도 감각이 없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부응이 일어나려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가 없지요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말씀이 꼭 그분이신데 어떻게 못 들은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노의 말씀을 들으면 태어날 수 없을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근심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고민도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고 그 기쁨과 위로도 나를 벌떡 일어나 춤추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니 하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결코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 들은 척 그냥 흘려보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 말씀 앞에 진지할 때 내 속에서 말씀을 통한 부흥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반응을 믿음으로 보이고 나면 이제 그때 우린 진짜 깊은 고뇌에 빠지는 거죠 어떤 고뇌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현실과 내 마음이 순종을 따르지 못해 불순종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갈등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이 요나의 경우는 지금 불순종을 하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탄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이 말씀대로 될 것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는 불순종했을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요나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니누에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주변의 약소국을 점령하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 백성들을 사륙했는데 설교 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잔인하기가 이를 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칼날이 지금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처지에서 니누에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멸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 싫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일인시라도 하듯이 할테면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정면으로 불순종해서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니누에로부터 저 먼 곳으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해 그런 갈등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생각 나의 합리적인 판단 내가 익숙한 어떤 삶의 방식들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그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이상한 교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올라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믿어요 그러나 순종하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령의 부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장벽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심령의 부응을 갈망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생각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 시간 다 포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리려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까 물론 그 요구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게 따로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걸 먼저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그게 순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높은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된 제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이 길 말고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가봤는데 이 길은 숨차고 다리 아파서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어떨까요 이러면서 의견을 내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그럼 예수님 가시고 이따 저기서 만나자고 그래 그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부인을 못하면 이게 순정이 안 됩니다 영적 부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순정하고 심령의 부응을 원한다면 나의 고집 나의 오랜 경험 우리의 전통과 관습 내가 가진 생각 이거 깡들이 다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버립시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려고 힘쓰면 끝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자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려고 기도하면 노력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냐고 자꾸 되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베풀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자기 책임이 크냐 안 크냐 이런 거 자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정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순정함으로 얻는 이 평안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해서 정면으로 하나님께 맞서면서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육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다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자기 계획대로 성공할 사람 또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 갈 수가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스로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걸 알았는지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뻣뻣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는 다시스가 아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벌 주시는 겁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형벌보다는 그의 영혼을 진정으로 부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그에게 있어서 심령이 부흥되는 은혜의 성소와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들여본 적이 없는 영혼을 찢는 진정한 우러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뜻을 담아서 드리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말씀이 왔고 말씀에 불순종으로 대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의 심령이 서서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토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요 앞에 과정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순종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가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서 순종을 하는 쪽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나서 2장 10절로부터 3장 3절까지 이어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음 닌외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닌외로 가니라 아멘 맨 끝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닌외로 가니라 이게 뭐 했습니까 지금 순종했어요 그의 마음이 부응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처음에는 불순종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는 닌외로 갔으니까 아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에 대한 깊은 고뇌와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지는 과정인데 이게 바로 심령의 부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읽음으로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순종해 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개개인이 다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심령의 부응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런 부응은 한 번 경험하면 그걸로 완성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는 영적 부응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완벽한 부응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니누에로 갔는데요 니누에는 큰 성읍이어서 적어도 사흘길은 다녀야 골목골목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인데 요나는 기껏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요나서 3장 3절 후반부부터 쭉 나옵니다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왜 하루 동안만 다녔을까요? 자기 생각 나는 니누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아직도 다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진 게 아니고 여전히 한쪽 귀퉁이에 남아 있어서 오긴 왔지만 하루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사흘길인데 하루만 다녔으니까 3분의 1 순종이고 기쁨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 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 부응되어야 될 딱딱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나서 4장이 또 있는 겁니다 4장의 가볍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지람하기도 하시고 박농쿨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시고 설득도 하면서 요나를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려고 계속해서 그를 다루고 계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며 설득하시며 꾸지람하시며 이해시키시며 우리로 아예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온전한 순종 온전한 부응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안에 세월이 가고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런 지속적 부응을 말씀을 매개로 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딱히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휴 10년 전보다 지금 나 딴 사람 됐지 1년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졌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응을 일으키시고 계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응이 목사인 저도 우리 장도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교들 속에 성도님들 가운데 다 각자 각자 속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경험하는 이들이 다 같이 모일 때 이 영락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말씀을 통해 부응하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런 찬양을 아십니까 부르긴 약간 까다롭지만 참 좋은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셋의 영혼이 보금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걸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영적 부응을 경험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이런 부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저를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인간의ahu 체크 성경의 라라